아무래도 새해 들어서 미국 달러 폭락이라든지 장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 달러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약세 추세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세계적으로 리스크 오프에 따른 앵고가 지금 찾아오고 있고요. 안정통화인 애나라든지 위엔화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 강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는 미국이 금리를 3번에서 4번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차 확대에 따라서 위엔화 절하가 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용마찰을 피하고요. 또한 이번 10월에 있는 중간선거까지는 위엔화를 서서히 절상시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엔화는 1달러에 6.2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